세상에는 4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. 그것은 금, 은, 철, 구리이다. 하지만 이것들은 그 대용품을 구할 수 있다. 정말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써 필요한 것은 착한 사람이다. 탈모드에서는 착한 사람은 큰 야자나무처럼 무성하게 마련이고 레바논의 큰 삼나무처럼 늠름하게 하늘 높이 솟아있는 것이라고 한다. 야자무나무는 한 번 잘라버리면 다음에 싹이 터 자랄 때까지 4년이란 세월이 걸리고 레바논의 삼나무는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크게 자란다. 오늘의 교훈 착한 사람이 되자.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